네, 가덕신공항특별법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 다가왔지만, 예상했던 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첫 관문인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취지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준 기자,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가덕신공항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예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2개가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의원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법안심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에는 가덕신공항특별법뿐 아니라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도 같이 제출돼 여야 의원들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추가 심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소위원회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립이 첨예하면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10명의 의원 중 가덕신공항특별법 찬성이 가반수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조금은 늦춰지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특별법이 교통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회를 거친 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어제 국회를 찾아 교통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부일경 지역의원 등을 만나 특별법 통과에 마지막까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2002년 민항기 철학 사고 이후 20년간 겪어온 해부분 갈등이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